빨래요정이 설거지 요정 칸에 유나킴을 꺾고 2라운드로 연출했다. 8일 mbc 복면가왕이 방송됐다. 이 연승 가왕 바블로스에 도전하는 8명 복면가수들의 대결 무대가 펼쳐졌다. 1라운드 2조에선 빨래요정과 설거지 요정에 대해 결이 펼쳐졌다. 두 복면가수는 브루노마스에 대해 s와 나이라이크를 선곡했다. 그루브를 자연스 넓게 타며 허스키한 보이스로 무대를 휘어잡는 빨래요정과 상큼한 보이스와 노련한 스킬을 함께 드러내는 설거지 요정의 열정 가득한 듀엣곡 무대가 귀를 사로잡았다. 대결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빨래요정이 설거지요정을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에 설거지요정은 솔로곡을 부르며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설거지요정은 칸에 유나킴으로 드러났다. 김진아 기자 mongh98골뱅인avr.com 사진은 복면가왕 캡처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